57억 성평장비 그 로또가 북으로 날아갔는데 사흘만에 만났구만 기래 그 6,4,5 종이쪼가리를 주었는데 말이디 니가 현금을 가져오면 내 10%를 줘갔어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, 그건 내껀데 이 종이쪼가리 주인이 어디있네 먼저 출산을 놓은 자디 57억 로또가 북에 있다 이거지 바다이 7대3 갑상결 열려 이건 뭡니까? 깔끔하게 어디오? 북쪽은 로또를 내놓고 남측은 돈을 찾아온다 그 찾아온 돈을 북측이 다시 전달할 때까지 남과 북은 병사를 한 명씩 맞교한다 지르다 이건 우리가 심어놓은 거 아니고 북한이 심어놓은 거 모두 없리라 돈은 찾았답니까? 몇 살이 벌어 가가 나 인상 네 리리리리리리리里